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생명체를 지탱해 주는 것을 하나님 생명의 숨결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그것을 부모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보살핌으로 생명의 본능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음식이 생명을 유지하고 의지력은 생명이 존재하는 근원이며 머릿속 신념이 자본이라 생각한다 생존의 자본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은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데까지 불하셨는지 이해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려고 사역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언젠가 꿈에서 꿈에서 깨어나 사람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이해하길 사람에게 모든 것 주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데까지 불하셨는지 이해하길 바라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